안녕하세요. 오늘은, 왜요, 밤에 오는 것을 어릴수가 한건? 하루가 10분까지 마지막 오는 빠르게 하고. 양파리 꼼치기, 주문하려고요. 아, 속도가 슬퍼스러워. 왕 ideas.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좀 잠시만요 좀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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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맙습니다. 시간을 두고 주는데, 고맙습니다. 하이, 도로, 예수님, 고맙습니다. 하이, 제이어스 단밤이 왔습니다. 미쌤님, 고맙습니다. 자, 바이러스 해주세요. 하이,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. 바이러스, 여유롭게 드세요. 바이러스 해주세요.